여러분, 동화 속 세계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고 싶으신가요?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헝가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헝가리는 오스트리아, 슬로바키아,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수도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부다와 페스트라는 두 개의 매혹적인 도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마치 동화책에서 튀어나온 듯한 성과 다리를 떠올려 보세요. 헝가리 사람들은 구야시라는 요리를 특별히 좋아합니다. 소고기와 다양한 채소로 만든 풍성한 스튜입니다. 그리고 온천욕도 빠질 수 없죠. 하루 종일 탐험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기에 완벽합니다. 헝가리는 음악과 춤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1년 내내 축제가 열립니다. 빨강, 하양, 초록색으로 구성된 헝가리, 국기는 자유와 독립을 상징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헝가리의 국조는 뻐꾸기이고 국화는 백합입니다. 활기찬 문화부터 그림 같은 풍경까지 헝가리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. 그럼 뭘 기다리고 계신가요? 가방을 싸고 직접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